웨이팅 있어? 우리 웨이팅 집이야? 기다리고 있어. 뭐야? 와 기다리고 있어. 침착해, 유리야. 심사해, 이만의 물에 들어가서. 하지만 이 날을 가지고 있어. 제가 더 맛있었어. 와, 실팩장입구니가 너무 좋았다. 맛있어. 맛있어 됐다가 이랄보다는 맛이네 맛있어 형 먼저 들어갈래요? 백반취가 아니 나부터 들어갈지 형 먼저 들어가 아니 나부터 들어갈지 와 사람이 없구나 와 진짜? 어떻게 사람이 없지? 와 신기하다 그냥 앉으면 되나? 와 형 신기한데? 어디 앉으면 되지? 어디 앉을까? 대파 냉장고에 있는 파 싹 끄네 다 꺼내서 다 다듬어 놔야 돼 예 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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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김민주 상자 어? 어? 안녕하세요 김민주 상자 어? 어? 신기하네 그러니까 아예 모르셨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민주 상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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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? 티셔츠를 김민주 선수 얼굴이 그려있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냥 이탈리아로 김민주 쓰면 안 돼? 김민주 하우스 김민주 선수 선생님께서 뭐 방문하게 하는 거 누가 친하면 이 사진 하나만 받으실 수 있는지 저작권 없는 걸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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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왜 그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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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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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